안녕하세요. 원더쿠팅의 즐거운 남자 팀마스터입니다. 오늘은 영남 캠핑카의 베스트 세일러 모델 트래블라인 350입니다. 차량의 하구 컨디션을 보시겠습니다. 캠핑카의 특성상 하구의 전선이나 전자장비, 배관 등 외부오염이나 충격에 약한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번 차량은 출고 신차로 하구 구식은 없습니다. 가능하시면 신차 출고 시 언더쿠팅 하시면 출고 시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캠핑카의 특성상 하구 언더쿠팅 시공이 끝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. 차량 상부 모습입니다. 전면부 언더쿠팅 시 탈거가 가능한 부품은 모두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. 프레임 속 시공이 가능한 부위까지 언더쿠팅 제품을 복구합니다. 언더쿠팅 시공이 완료된 하구를 보시겠습니다. 어떠한 틈도 용납하지 않게 꼼꼼하게 시공하였습니다. 다음 편에 계속입니다. 에어컨 실외기 및 전선, 파이프라인 등 하부 모든 부분에 언더코팅 시공을 하였습니다. 에어컨 실외기 및 전선, 파이프라인 등 하부 모든 부분에 언더코팅 시공을 하였습니다. 출고부터 폐차까지 평생 AS를 보장하는 팀마스터, 오늘도 저희 팀마스터는 소중한 고객님의 차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평생 무료입니다. 감사합니다.